지금 박쇠를 찾으러 들어가겠습니다. 박쇠가 어디있나? 이렇게 그늘지고 습한 곳에는 박쇠랑 관중이라든지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것은 투구꽃, 초 라고 하죠. 양명으로. 자 오늘의 주인공 박쇠. 아 이런 시박쇠. 자 여기도 박쇠있고 박쇠가 있으면 이렇게 군락을 이뤄요. 이게 봄철에 명이나무라고 이렇게 헷갈려 갖고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독초에요. 꽃대 울림 박쇠. 이놈도 꽃대를 이렇게 올렸네요. 꽃대를 가까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초점을 못 잡아가지고 이게. 다 괜찮아. 박쇠에 꽃대, 꽃이라고 보겠습니다. 꽃대 positioning. 꽃대 올린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